사무엘상 17장 다윗의 큰형 엘리아비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어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샌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사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올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스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올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스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달려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올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할래 받지 못한 블레스의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여간 사람을 마치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올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줬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올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나온 다음 손에 무림매를 쥐고 그 블레스의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스의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머리 불구수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겪였습니다 그 블레스의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느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스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참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뱉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스의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스의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여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스의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의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스의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스의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스의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스의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와 가두익구와 예고른 송문까지 블레스의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스의 사람들의 시체가 사라인 길을 따라 가두와 에그론까지 늘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스의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스의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스의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뒀습니다 사올은 다윗이 그 블레스의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봐라 다윗이 그 블레스의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올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스의 사람의 머리가 들려있었습니다 사올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엠에 사는 왕의 종 이세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올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올의 아들 연하다는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올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연하다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연하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궁복과 칼과 활과 허니띠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올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올은 그를 군대에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올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스의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깬관이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올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올이 죽인 사람은 수천명이에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올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 괴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명이 사올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올이 발작이 터져 집 안에서 소리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악플을 켰습니다 그때 사올의 손에 창이 들려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올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올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올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올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 딸 매력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올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불레새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살이가 되겠습니까 함에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매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올은 딸을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사올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올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덧지대게 해서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올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올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어 하고 말이다 사올의 신하들이 사올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어 하고 말했습니다 사올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올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가라는 지참궁은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불레새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하라 사올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흠표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은 사올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불레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올은 자기 딸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올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불레새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올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올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아버지 사올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올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불레새 장소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하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올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요하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올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올을 섬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